헤르만헤스 안개 속에서 헤르만헤스 안개 속을 혼자 거닐면 정말 이상하다. 덩쿨과 돌은 모두 외롭고 나무들도 서로 보지 못한다. 모두가 혼자다. 다의 생활이 아직 활기에 찰 때 세상은 친구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안개에 휩싸이니 그 누구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을 홀로 격리시키는 어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없다. 안개 속을 혼자 거닐면 정말 이상하다. 살아 있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모두가 혼자인 것이다. 저 바다다다 Etapa integr어하는 데가 제기고사 에피소변